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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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몰라 이건 진짜 나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러면 좀 빨리 뽑을게요 오케이 요거 일단 없고 얘는 거의 고급이야 옳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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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스타트가 안 좋아... 어어어! 아! 병아리! 씨... 와... 아깝다... 아... 병아리... 아... 일단 기본적으로 희귀... 베이스 깔고 가야되는데... 오케이... 조우만 뜨면은... 조우나 캔나 나오면 일단 영카 하나 중복이야... 어... 1200다이야... 나 중복한다! 그렇지... 희귀하나 가자... 여기는 모델도 고급이야... 스카우트만 피하면... 그렇지... 어... 형님 어서오세요... 하... 아... 라이카... 어어어... 5인 있다... 5인 있다... 어? 눈사람은 피하면은... 와아... 씨... 와아... 씨... 야... 영카 씨... 와... 중복 안된거야... 와... 천... 천... 천님이... 2400다이아의 영카... 개 이득이긴 한데... 키로가 없네... 와... 2400다이아의 영카... 최초입니까? 최초야... 인류 최초입니까? 어... 어... 2400다이아의 영카 하나...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보이신... 그... 전국의... 전서버 유저분들... 에? 전세계 유저분들... 저한테 원정도 없이 맡기세요...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카드 뽑기는 장난아니에요... 에? 지금 어저께... 어저께 80만원 해가지고... 어저께 영웅변신... 두개 뽑았죠... 오늘... 50만원 해가지고... 일단 한개 뽑았습니다... 2400다이아의... 어? 간다이... 어... 일단... 돈 좀 더... 투자할게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이 느낌올때 가야지... 아냐아냐... 아 나 난리지마... 하... 오케이... 번개... 베레스... 아... 야... 오윤하고 진령이랑... 둘 다 보인다... 늙일만 아니면 된다... ㅅㅂ 제발... 귤... 히으 contin... 으으으... 어 오윤 또 나왔다... 오윤 또 보인다... 제발 귤만 아니면 된다... 귤만 아니면 되... 씨... 하- 일단 희귀에... 하나 남아야돼... 무조건 하나 남아야돼... 무조건 하나 남아야돼... 희귀에... diamPT 3분의 1 확률이야. 이제 3분의 2야. 무척 하나 나와야 돼. 제발. 제발 번개. 와 오늘 번개 너무하네. 아 한 번 남았어. 10만 무과금인데. 왜? 하아. 어 씨. 제발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데모 그래 오케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오케이 연탄간다 바로가자 용건간다 어 간다 요건 간다 오케이 무거운 PS 남해라 한 대 피고 갈까? 바로 갈까? 타이밍인가?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제발 이번 나오겠지? 빨간 번개 오해 났나도 번개만 쳐라 어쩔 수 없다 번개 진짜 세게 한 번 쳐라 진짜 완전 크게 진짜 날벼락 한 번 쳐라 진짜 번개 쳐서 내 컴퓨터 쪼개져도 좋다 진짜 저는 우리 집으로 번개 쳐버려라 그냥 딱 번개 딱 컴퓨터 모니터에 딱 번개가 보여요 창 창 딱 맞으면서 그냥 이 카드가 그냥 번개가 딱 쪼개지면서 야 내가 오해니야 딱 그냥 0몇이 오해니 딱 와 번개를 다악 해주고 딱 나와가지고 그냥 하 자 가자 하 하아... 산적 그놈님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야 카드나 돌려라 아 못 보겠다 진짜 못 보겠다 그래서 방송으로 방송으로 보자 하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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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엔 있었어요 나도 못봤는데 오엔 있었나요 여기에 어? 오엔 있었나요? 어? 오엔은 없었어 아 하 하 하 하 하 카드 투정만 있으면 이제 트로도전하네 진짜 진짜 야 이 ㅅㅂ 이거 진짜 뜻을 도전하는거 아니냐 산적 그놈님 10개 선물 감사합니 60만원에 영카 2장이야 60만원에 영웅 2장 Š 30만원에 영카 3장 10만원에 영카 4장 5장 125만원에 영카 4장 24만원에 영카 4장 21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